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우리 중3 친구들, 아직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곧 예비고 1이 될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제가 저의 수강생들 중에서 선생님 제가 중학교 3학년인데요, 중학교 2학년인데요. 이런 친구들도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방학부터는 고등수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고등수학 관련된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예비고 1 친구들 여름방학 수학학습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다라는 얘기들, 중3 친구들. 애기 같아요. 저는 이제 고1, 2, 3학년 친구들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중3 친구들은 약간 애기 같은 느낌이 있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그래서 여름방학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보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중학교 3학년의 2학기가 되면 벌써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중학교에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닥친 이제 공부를 내가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제 중학교 끝났어. 자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 끝부분을 되게 흐지부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중3, 2학기 수학을 착실히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에 고1 수학의 선행도 중요한데 중3, 2학기 또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의 복습 자 이런 부분도 충실하게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학은 딱딱 끊어지는 과목이 아니어서 중학교 때 수학 그냥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 멈춰 라고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할게 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와서 열심히 하는데 중학교 수학이 발목을 잡습니다. 중학교 수학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그 발목을 잡히면서 그때 가서 중등 수학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되게 마음이 답답하죠. 왜냐하면 더 많은 분량의 앞부분에 내용이 있는데 거기다 중학교 거 내용까지 복습을 하려면 그래서 아직은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이니까 지금 학습해야 될 내용을 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피타고라스 1 삼각비는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인데 여기 안 하고 오시면 고등학교 와서 많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수린이집이라는 수학 어린이를 위한 개념 몸집이라고 하는 수린이집이라고 하는 중학수학 버전의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의 내용, 그 학습의 내용 개념 이 부분을 내가 여름방학에 쭉 한번 정리하면서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친구들은 이런 강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1 수학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막 해라 라기보다는 관심은 갖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비고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1 수학 상의 선행을 시작하시는 친구들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름방학에 고1 수학의 상 파트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수학교 가서 한 권 받아. 근데 그 한 권이 1학기 때는 상, 2학기 때는 하 이렇게 조금 나눠놔. 왜냐하면 한 권 너무 이제 1년 내내 배우는 책이니까요. 그래서 고1 수학의 상을, 선행을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고1 수학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내용이 어떤 거냐면 다항식이에요. 방정식과 부동식,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다항식 파트 보시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식, 2차 방정식,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것들 그대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이겠죠. 고등교과니까.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방정식과 부동식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대다수의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수학 상 선행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상을 하시면서 앞에 있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까지 복습하시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겹쳐요. 근데 거기에 더 심화된 과정까지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 상이 처음 시작을 하실 때 그렇게 버겁고 난생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인데 거기에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상을 하셔도 괜찮다. 근데 제가 저의 강자로 조금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자면 개념의 뼈대를 내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 뼈대를 좀 단기간 안에 잘 세우고 싶어 라고 하면 개념의 어떤 첫 단추를 깨는 선행 강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피드업이라고 하는 개념의 빛을 달아줄게 라고 하는 스피드업 강좌가 있어요. 스피드업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의 뼈대를 잘 세우실 수 있고 고일수하게 그리고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강의를 차근차근하게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아마 쉬우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 뼈대를 나는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 들어갈게 라고 하는 친구들은 스피드업 꼭 하시면 되고 나는 원래 공부 스타일이 처음 할 때부터 무지막지하게 조금 깊이 있게 파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개념도 개념인데 개념에다가 기출까지 응용까지 발전 심화까지 보면서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제 강좌 중에 파업 강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업 강좌로 개념을 하셔도 괜찮고 스피드업 강좌로 개념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일단 중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업으로 개념 뼈대를 세우시고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파업 와서 실정 개념 하시는 것이 아마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제가 일단은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일수학상 선행을 시작해도 괜찮다. 세 번째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중3 친구들은 쓰기 노트 그러니까 쓰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 문제를 풀 때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좀 뭔가 풀이 과정을 막 이렇게 써가지고 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면 고등교과에 딱 올라오면서 풀이 과정이 길어요. 호흡이 길어집니다. 중학교 때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냥 끄적끄적 해가지고 답을 내서 정답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연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그 습관 잡기를 지금부터 하시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다 보니까 식을 정리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풀어. 그 문제집을 풀거나 또는 인강에서 내가 어떤 강의를 보고 예제 문제 같은 걸 내가 스스로 풀어. 이랬을 때 연습장에다가 풀이 과정 하나하나를 좀 정리하시면서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를 차곡차곡 내가 봐도 너무 예쁘게 잘 풀었다 싶을 정도로 식 정리를 하시면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가시면은 서수령 시험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수학 서수령도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습관이 되어 있고 몸에 배어있는 친구들은 금방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방 되는 친구들이 그 금방 되는 모습만 보고 나는 왜 금방 되지 않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기존의 습관이 잡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직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우리 중3 친구들은 지금부터 습관 잡으셔서 고등학교 딱 시작을 했을 때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쓰기가 되게 중요해서 식을 정리하시면서 문제를 차곡차곡 푸셔라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야. 제가 이제 학원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 대부분의 이제 한 10명을 상담을 한다 하면 그 10의 9은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수학 공부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고 조급하고 급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분량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고 그리고 깊이가 되게 깊어지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돼.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막 앞서서 했다고. 그런데 나는 그걸 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에 있는 배우는 수학을 다 전바퀴 돌렸다더라. 뭐 한 두세 바퀴 돌렸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듣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바심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조바심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로 직접적으로 이어져서 나는 좀 부족하니까 더 많이 해야지. 더 많은 시간, 더 노력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좀 이어지면 좋은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듬성듬성 이것저것 건드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좀 복잡한 마음만 이렇게 불안한 이런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단단하게 나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거야. 결국에는 끝 지점에 내가 잘 성공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끝 지점을 목표로 두시고 지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나는 채워나가는 거야.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거야. 대신 탄탄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이제 중3의 여름방학, 예비고일의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이 여름방학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가웠고요.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캐스트 영상으로 또 이렇게 찾아 나올게요. 이제 기말고사 시험 보셨다면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여름방학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는 강의에서 만나든 또 캐스트에서 만나든 또 만납시다. 안녕. 안녕. 안녕.